응 역시 응 응 날이면 날마다 공부 얘기만 하시는 우리 어머니 사람이 아프죠 구원 받았다 하지만 그대가는 물론이도 그렇다 그대가 갑자기 든 의문점인데 오공이는 어디갔어요? 오공이 지금 안죽었잖아 살아있잖아 아닌가? 살아있을텐데 응 아 살아있을텐데 응 오공이는 어디갔어요? 아 아까 오공이 지금 안죽었지 죽었나? 아 예고편 또 나와? 자봉씨 도돌이야씨 아 초쌌이어인 악의 제왕 프리저 눈을 떠라 전설의 초쌌이어인 잘나 멋있다 개멋있다 빨리 빨리 진행 아 이때부터 머리스타일이 바뀌는구나 아 그쵸 사실은 레이의 우주船으로 조금 소담이 있습니다 소... 소담일까요? 뭐... 제가요? 네 좋으면 이스노미야코의 카브셀커버레이션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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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소담일까요? 소담일까요? 조금 하고싶은데 하...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를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소담일까요? 소담일까요? 저한테 저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알을까요? 귀여워 어머니 어? 아니 우마함 썹캐가 지금 나와버리면 어떡해 아... 아... 정말 아... 어쩔 수 없지 남자 사흘만에 만나면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아... 치치야 어딨어? 아... 아... 집으로 가는거구나 아니 우마왕 메달 줄거 아니야 이거는 따고 가야지 그죠? 그죠? 설마... 요리재료 구하러 나가는건 아니죠? 제발 아아 그러지 맙시다 할아버지가 구하러 가요 아아아 짐승고기 두개랑 뭐? 다 모은거 아냐? 이미 있을텐데 미리미리 뭐하는것들이 있어서 개꿀 아아 할아버지 눈치가 빠르시네 진짜 섬세하시네 크아 진짜 섬세하시네 아 카레 맛잇잠깐만 나도 배고파졌어 저거 보니까 하하하하 음 응 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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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보았는데 이거 보고나니까 나도 배고파졌어 하아 우망 메달 안줘? 야 나 그것때매 한건데? 이런 이씨 안주네 할아버지 좋은말로 할 때 배달래놔요 아아 빌어먹을 아이 진짜 안주네 별수없지 갑시다 서쪽도시 고고우 저기 석회 또 있어 근데 실화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거 실화냐? 격심한 전투로 인해 부상당한 오공은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하게 된다 한편 오바니랭은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에 희망을 걸고 우주로 여행을 떠날 것을 결의한다 아 그래서 오공이가 안나왔었구나 그렇게 많이 다쳤었어? 흠 지금 한 두세시간을 오공이 아니 메인스토리 없이 지내다 보니까 몰랐네 오룡이는 또 왜 나와있어 오룡이는 또 왜 나와있어 오룡이는 또 왜 나와있어 디메달은 어디다 써? 나와있을거 아니야 디메달 필살기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래? 너 뭐 아직까지는 너무 초반이라 그런지 뭐가 없으니까 뭐야 디메달 안들어가는데? 인조인간 마인부 마인부 때 다 끝나네 형님 마인부 편 까지지 원래 Z 시나리오는 마인부 메인캡도 진행하기 전에 오룡이 썩케 하고 갑시다 갑시다 어르르 굉장한 어른의 책을 주시는데? 살아있던 야무치? 야무치가 왜 살아있어? 야무치 닮은 애겠지 말도 안돼 남동쪽 공원이요? 가자 잠깐만 이거 먹고 가 이거 100개짜리지 야무치 코스프레네 이거 어 어 학선인이다 어 타오파이파이이다 불태우림? 어 야 이거 너무 추억돋는데? 미쳤네? 김해달 개꿀 응? 잠깐만 잘못봤나? 아니 제대로 봤네 용신인형 사립탐정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립탐정이냐구 좀 단두주기적으로 물어보지 가서 떳떳하게 이러지말고 아니면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aré 활동하며 지금 야무치게 살아있었을 리가 없어요 1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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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쌰 좋아좋아 아주좋아 1명끝 복gs 큰금 2명끝 아 아 5명끝 으aal mountains 11명끝 고맙 13명끝 2명끝 12명끝 아 아 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놈이 저게 어? 귀엽네 그래도 환장하겠네 진짜 너무 시시하잖아 그죠? 오룡이 메달 주겠지? 디메달 안줘도 되니까 오룡이 메달 줘 아 또 안준다 아 이런 그지같은 여기저기서 구제활동 서브스토리 10개 이상 일단 뭐 성장이나 시킵시다 여기 어른이 다른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했단 말이야 얘 주고 요리? 용신인형이네? 신들? 아 그래도 주자 아 아 오케이 7 다 찍었다 이건 그러면은 가기전에 잠시 어 아니 내가 그거 말고 어 우망인가 본데? 사위 걱정 알았어 사위 걱정해서 오셨나보다 착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사위는 착한 분이야 십자재죠 좀 사놓자 뭐 저렇게까지 살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구요 아이 달걀은 개많다 패스 마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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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번뜩방? 그건 또 뭐야 자 메인킬 진행하러 갈게요 근데 여기서 녹화 파트 그냥 끊어서 깔끔하게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위꼴 테러 당해서 흐흐흐흐 파트 끊고 밥 좀 먹고 해야겠어요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